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치토스 치킨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토스 핫도그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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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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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짠! 엄청 커! 그럼 제일 큰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맛있겠다 엄청 커 아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오 부러지겠네 너무 커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늘어나진 않네요 맛있다 맛있다 치즈 치토스 맛이 나진 않아요 이게 약간 탄 맛이 나는데요 왜 탔지? 맛있고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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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겉에 설탕을 안 뿌렸으면 좀 맛없었을 것 같아요 약간 타가지구 으흠음 빵가루 대신에 치토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바삭거리긴 바삭거리네 근데 치토스 맛은 안나요 진짜 커서.. 아직도 소세지가 안나왔어 소세지 언제 나오는거야? 소세지가 보인다 이제 소세지 먹어볼게요 아 역시 소세지 맛있다 역시 핫도그에 있는 소세지에요 치즈랑 소세지랑 확실히 같이 있는게 더 맛있어요 이 윗부분을 다 치즈로 하는거보다 소세지를 더 많이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소세지 소세지가 톡톡 터진다 아우 너무 배불러 맛은 솔직히 얘기해서 명랑 핫도그에서 핫도그 사먹는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호떡 믹스로 핫도그를 만드니까 진짜 빵같은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핫도그에요 그럼 여러분은 구경만 하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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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